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가야 돼.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부터 박상규 채널A 개관 논설위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 김남국 의원.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그런 인물입니다. 먹튀기 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신생 코인들을 대량 거래한 걸로도 또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이체하고 나서 새로운 코인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면 김 의원이 어떤 신생 코인들을 거래했다는 그런 건가요? 일단은 가상화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비트코이나 이더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비트코이나 이더리움 하나도 없고 위믹스, 마블엑스, 제머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위믹스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김남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몰랐을 텐데 여기서 이제 클레이페이까지 갔다가 심지어 클레이 스타라는 코인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본 건데 이 클레이 스타라고 하는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2022년, 작년이죠. 3월 26일 대선 끝나고 그 직후에 그런 시기에 무려 2억 1,682만 개를 거래를 하더니 6월 6일이 되면 이게 56억 개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56억 개가 얼마나 많은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체 발행량이 한 5천억 개 된다고 그러니까 그중에 그 1% 이상을 듣도 보도 못한 이 클레이 스타라고 하는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야말로 코인 놓고 코인 먹기 한 거 아닌가. 일확천금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국정을 담당하려고 했던 것인가. 참으로 이제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인 거래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자금 세탁 의혹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박상규 의원님. 네, 이 부분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이 잡코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클레이 스타가 있고 또 클레이 페이 토큰이 있어요. 이름도 뭐 생소하신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억 원어치를 21억 원에 매도를 했다. 그럼 상식적으로 15억 원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게 1억 5천만 원도 아니고 15억 원씩이나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한다? 여기에 이제 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점을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뭐냐면 이른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한 달 전. 트래블 룰을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내가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를 거래하고 몇백 번 이상, 몇천 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래를 한 게 다 드러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그런 손해를 보고라도 주가 조작 세력처럼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고 돈을 바꿔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1억 원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이걸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 그러니까 옛날 금융실명제처럼 한꺼번에 이게 칼날이 떨어지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고. 또 이때가 언제냐. 2022년 2월 대선이 한참 치열할 때예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뭐냐 하면 이게 15억 원을 손해보고 바꾸려는 의혹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세력에게 맡겨서 김남국 의원의 돈이 아닐 수도 있다. 대선과 김남국 의원의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5억 원의 손해, 트래블 룰 시행 직전, 그리고 대선전이 치열할 때 외부의 어떤 자금세탁 세력과 결탁해서 바꾼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은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박상규 의원님 얘기처럼 김남국 의원이 코인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지갑으로 옮긴 거를 검찰이 들여다보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빗섬이라는 데는 농협 계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빗섬에서 뭘 추구했냐면 개인적인 지갑으로 옮겨갈 수 없는 정책을 시행을, 시작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섬에서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던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바로 업비트라는 곳으로 거래소로 옮깁니다. 옮기는데 한 40억 넘게 업비트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게 카카오 클립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카카오 클립은 개인 클립이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업비트라는 곳에서 왜 하루 만에 이렇게 거액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지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 갑자기 하루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뭔가 자금세탁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서 바로 이거를 FIU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상한 거래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달라고 금융정보원에다가 넘겼죠. 금융정보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정보원을 보면 여러 가지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일단 들여다보고 이거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약 한 4% 정도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해서 직접 서울 남부지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인데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한테 업비트 측에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 어디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가 비트트런트라는 코인을 했는데 거기서 번 수익이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10억밖에 벌이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이거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금은 혹여 뭔가 예전에 보면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신고도 않고 이게 규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그런 의심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수상한 거래였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수상한 거래요.